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가진 그런 국가는 국가적 과제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관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는 4년에서 5년마다 선출직 공직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국가적 과제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관되게 그렇게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아주 두 가지의 기념비 업적이 있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가 쉬운데 3월 18일자 조선일보의 양상훈 칼럼은 우리 사회에서 만년한 다투는 이야기, 한숨 내쉬는 이야기, 그리고 정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워낙 제가 볼 때는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서 소개하고 또 일부 해설을 좀 더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상훈 칼럼입니다. 최근 중대한 국가적 성과 두 개가 거의 동시에 나왔다. 2월 25일 날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1단 로켓이 100초 연소 시험을 통과했다. 75톤의 추진 엔진 4개를 묶은 300톤 1단 엔진은 한국 독자 우주로켓 개발의 핵심 관건이었다. 그런데 그 하루 전날 2월 24일 날 한국형 전투기 KF-X 시재기가 공개됐다. 이 두 사건은 한국 우주사는 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저의 해설은 정말 저도 양상훈 주필이 이 칼럼을 쓰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었던 일인데 정말 중요한 국가적 그런 기념비적인 업종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다시 양상훈 칼럼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볼 때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그때라도 결정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만시지탄의 성과라도 있을 수 없었다. 한국형 우주로켓 개발을 처음 결정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다. 1998년 북한이 대포동 로켓 발사에 사실상 성공하자 북한보다 잘 사는 우리는 뭐냐는 여론이 비등했을 때였다. 된다 안 된다 논란이 이어지다 러시아와 합작하기로 방향이 세워졌다. 노무현 대통령 때 완공된 우주센터는 이를 위한 것이었다. 러시아 기술 도입이 어렵게 되자 2011년 이명박 대통령 때 독자 로켓 개발의 최종 결론이 났다. 박근혜 대통령 러시아 합작 나르호 반사가 연속 실패하고 여론도 나빠졌지만 중단하지 않았다. 수조운의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다. 된다는 보장도 없었다. 이들 대통령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만두라고 했으면 그대로 끝날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사기업의 오너 같으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밀어붙일 수 있지만 이렇게 임기직 대통령들이 이런 것을 계속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역대 대통령의 공과가 나누지겠지만 다들 참 기여했다 이렇게 박수를 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양상훈 칼럼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처음 선언한 사람도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선언 후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우열곡절의 역사였다. 한국형 발사체보다 더 난관이 많은 전투기 개발은 못한다는 주장이 더 컸다. 경제성 평가는 늘 부정적으로 나왔다. 항공산업과 국방기술 자립을 위해 어려워도 가야 한다는 주장이 맞으면서 10년 넘는 세월이 허송됐다. 그러다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09년 개발하자고 최종 결론이 났지만 정권이 바뀌고 2013년 다시 경제성 문제가 불거졌다. 국회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속출했다. 그러나 결국 그해 말 체계개발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기나긴 진통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세월 동안 어느 대통령이라도 그만두자고 했으면 kfx는 없었을 것이다. 참 이렇게 뭔가 집념을 가지고 어떤 사회가 국가적 난제나 가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쏟아붓는 것이 참 귀한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참 잘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정쟁들로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데 그냥 그동안 쌓아놨던 것을 까먹는 쪽으로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데 이번에 이 두 가지의 국가적 과제를 성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좀 더 한국 사회가 과거를 좀 묻고 과거를 좀 화합하고 미래를 향해서 에너지를 분출하는 그런 사회로 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앞에 현재부터 미래로 과거부터 지금 거 아닌가 아니라 지금부터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시사점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한국형 전투기 모두 상식 차원을 넘는 결단의 영역에 있다. 우리는 로켓이나 전투기나 거의 50년 60년 뒤쳐져 있다. 지금이라도 막대한 돈을 들여 해보자는 것은 관료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국에선 결국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이 문제에 관심이 크든 작든 역대 대통령들 모두가 일관되게 가보자 해보자는 쪽을 택했다. 이제 남은 길은 갈 길은 험난하다. 로켓은 8부 능선쯤에 와 있고 KFX는 이제 5부 능선이다. 로켓은 10월 발사고 KFX는 진짜 고비인 시험비행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로켓 발사에 성공해도 일본 H2B 로켓에 비하면 운반체 중량이 10분일 정도에 불과하다. 4.5세대인 KFX가 전력화될 2020년대 후반에 선진국들은 차원이 다른 6세대가 전력화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반도체, 전자, 자동차, 조선 모두 불가능해 보이는 산봉울에 올랐다. 산에 오르려면 체력, 장비, 자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출발해야 된다. 우리는 그 출발을 했다. 정말 양상훈 칼럼의 좋은 칼럼으로 사회에 희망을 안겨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의지가 참 중요하죠. 의지가. 그걸 해나가려고 하는. 항상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나라를 잘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정체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깊은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어디를 둘러다녀봐도 이렇게 나라의 기초를 잘 닦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구 선진국을 제외하면 이 메시지가 정말 이렇게 로켓 개발과 한국형 비행기, 전투기 개발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한 번 더 새겨서 우리가 한 번 더 에너지를 미래를 향해서 쏟아붓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3월 18일 오늘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가속화되다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23글로브님이 짧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저는 공짜돈 2,800달러를 받았습니다. 무언가 찝찝합니다. 제가 나라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논평은 대부분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공돈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사람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또 비용 지불보다도 단기간의 이득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불문하건 간에 이렇게 공돈을 제공하는 그런 성격의 정책은 환영을 받게 됩니다. 1조 9천억 달러를 쏟아붓는 일은 이미 현장에서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고 또 사람 구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속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슈퍼 부양책이 집행됐을 때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도박에 비유했습니다. 바이든 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영국의 시사주간지 고노미스트는 바이든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도박을 거는 것이 낫다. 이런 논평과 함께 바이든의 부양책은 큰 도박이다. 이런 점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주위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23글로브님은 현재 공병호TV의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처럼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고 저는 영상에서 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